오늘은 가슴이 아픈 현역 서울대생 군인의 울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시대 회원들은 남자들 군대 개꿀인데 왜 조랄조랄하는 거야? 돈 받으면서 에어컨 틀고 군캉스 하잖아. 라는 식으로 군대에서 에어컨 틀고 있는다고 뭐라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 현실과 맞서 싸우는 서울대생 군인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정부와 언론 문학의 정치인들은 대까리에 뭐가 쳐들었는지 모르겠다. 요즘 핸드폰도 주고 월급도 꽤 오르고 복무 기간도 18개월로 단축해서 편하다고 알려진 군대에서 복무 중이다. 근데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역하면 곧 24살인데 내 인생의 진도는 2학년 2학기에 멈춰있다는 거다. 그리고 TV를 켜면 나오는 드라마 영화는 군대 이야기 군무새 어쩌고 뭐만 하면 한남 이야기. 학교 홈피 들어가면 쳐들으라는 성인지감 수성교육 그 교육에서는 내가 기득권을 가진 남자라고 말하더라. 야 우리 진짜 솔직해지자. 여자들의 99%는 군대에 가지 않는데 남자들 90% 이상이 군대에 가서 개뺑이를 치고 남들 다 하는 거라 묵묵한 척 해내야 하는 거고 아무리 고생해도 그 고생은 특별한 고생이 아니게 되는데 진짜 남자가 살기 편한 세상이냐 아니면 여자가 살기 편한 세상이냐. 남자가 기득권이냐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 머리채 잡는 거냐. 이 나라의 모든 요소 영상작품 언론 정부 정치인 법원 국민 심지어 외신들도 허구한 날 한쪽 편만 드는데 갈등이 안 생기냐. 남자는 성추행 성희롱 안 겪는 줄 아냐. 나는 내 또래에게도 겪었었다. 여자애들 술만 마시면 옆자리로 와봐라 하면서 지가 처먹던 안주 처매기고 허벅지 만지는 손벌은 나오는 거. 지가 여자라고 나랑 내 여친 진도 어디까지 빼고 무슨 체위했는지 물어보는 여자도 있었다. 성범죄의 피해는 오직 여자만의 전유물이고 4등 시민인 남자와의 밸런스 맞추기 저울 무게추인 줄 아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냐. 군인 한 명 죽으면 유스라도 나냐. 근데 여자 성희롱으로 한 명 죽었다 하면 온나라가 뒤집히지 않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그래서 요즘 육아 같이 안 하면 등신 남편이라고 말하고 정부에서도 경단이 문제다 경단이 문제다 해주잖아. 근데 20대 초반에 인생의 7%를 군대에서 지내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술도 없고 게임도 없고 친구도 없고. 공대생이면 수학 다 까먹고 의대생이면 군의관으로 3년 내다 쳐버리고 음대생이면 악기 잡는 것도 어색해질 건데. 이게 진짜 경력 단절 아니냐. 니들은 586 상사가 오늘 이쁘게 차려입고 왔네 우리 회사의 꽃이다 라는 말만 하면 친구들에게 전화 갈기고 술 마시고 스트레스 해소할 거잖아. 하다못해 잠이라도 자고 하다못해 혼자 울기라도 할 거잖아. 여긴 혼자 있지도 못해서 울지도 못하고 술도 친구도 못 만나서 스트레스 풀 수도 없어. 면접에서 제로투 쳐봐라 라고 하면 모든 언론이 물어뜻지만. 아 남자애들은 생각 없이 1년 반 쉬다 올 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말에도 아무도 몰아 안 하는 게 작금의 한국이다. 진짜 기득권들은 남자가 아니라 니들이다. 기득권은 남자가 아닌 니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그거 내려놓자. 아니 내려놓는 걸 떠나서든 뒤에 꿀을 가득 숨겨두고 나에게 꿀 같은 건 없어요 라는 기만은 하지 말자. 라는 불꽃 같은 명문을 쏟아내는 우리 서울대생이 보이시나요. 문제는 저런 말들도 공허한 메아리라는 소리입니다. 저렇게 멋진 말도 결국에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윗대가리들에게 먹혀들지도 않을 거고. 여자들에게는 남자들 개꿀빠는 거 부럽다. 군캉스 다녀오기만 해도 호봉 인정의 나라사랑카드 혜택받는 것이라냐. 남자로 살기 개꿀이잖아. 아 진짜 남자들 인생 쉽게 쉽게 사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저런 말들이 이해 가십니까. 아직도 군대를 군캉스라 조롱하고 있는 여성시대 회원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그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군인들에게 오늘도 지켜지고 있다는 걸 왜 모를까요. 조금만 약해져도 남침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군인들이 목숨 바치고 있다는 걸 왜 모를까요. 부디 이 영상을 보고 여성들도 조금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히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남성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밤낮없이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시는 군인분들 정말 감사합니다.